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자 중앙일보를 읽다 보니까 지난번 3월 9일날 2020년도 3월 9일날 이때 동영선거가 실시되는 동안 은편구에서 이렇게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그런 투표지가 나눠져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동시에 사전투표 상황에서는 소쿠리수표 이것이 확진자를 위한 투표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결국 논란이 확산되면서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세한 씨가 이건으로 사표를 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때 국민의힘 내부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제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서 항의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김세한 선관이 사무총장을 방문했던 거죠. 그때 일행 가운데는 선관이 대변인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해온 이준석 노원구 병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세 번 도전해서 세 번 모두 실패한 이준석이 있었고 그다음에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본인의 경력상 코넬대학교 경제학 박사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통계치를 분석해 보니까 사전투표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던 강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유경준 씨도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성도 오고 가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방문하니까 국회의원들 바로 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부 직원들이 쟤 날려버려 쟤 날려버려 쟤 날려버려 쟤 날려버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날려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를 쿡 찍어서 그냥 낙선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한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쟤 날려버려 쟤 날려버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속구리 항의에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쟤 날려버려 저 친구 날려버려 이랬던 선거관리위원회가 초유의 위기다. 뭐 위기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그냥 발본 세곤 철저하게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셔 가지고 이 사안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지라 이런 말씀하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지금 문제가 많은 겁니다. 밥이 어디부터 들어오는지 자유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다 배가 불러서 잊어버린 것이죠. 여기 이제 보니까 기사의 맨 마지막에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에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일부 직원이 뒤에서 쟤 누구냐 날려버리자 말까지 하더라. 감사원 감사를 명문하는 등 외부 감독 체제를 갖춰야 된다. 쟤 누구냐 날려버리라. 아주 간단하지만 소쿠리 여러분들 투표에 항의차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바로 뒤에서 일부 선관위 직원들이 쟤 누구냐 쟤 날려버리라 이렇게 한 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양반 말이 맞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를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지키지 않도록 위해서 모두가 몸을 사리고 있는 겁니다. 벌벌 뜬다 이렇게 표현해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강용석 변호사는 우리 일반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그렇게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득표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전특표 득표수를 강용석 변호사가 받은 겁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강용석 후보에게만 강용석 후보가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50장을 를 김동령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전산적으로 이동하는 정확한 규칙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2분의 1을 빼앗은 겁니다. 강용석 후보가 받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사전특표 득표수에서 100장당 50장 조작값 50%를 적용해서 무재비하게 표를 김동령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이동시킨 겁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저는 관직에 대한 그런 뜻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사실 정치 입문에 대한 꿈을 갖고 있거나 현재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은 선관위를 질책하거나 선관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정치를 앞으로 할 생각이 없으면 모를까 이런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과천중앙선거관련회를 방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뒤에서 쟤 누구냐 날려버리자 쟤 누구냐 날려버리자 쟤 누구냐 날려버리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선거결과는 국민들이 더 이상 결정하지 않습니다. 선거결과는 표를 세는 자 전산장비를 운용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계획과 목표에 따라서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계산하고 그 목표치에 맞추어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서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일상이 돼 있는 겁니다. 2017년도 대통령선거부터 지난달에 있었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일까지 모두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표를 합산해가지고 합계해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임의대로 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안 하고 문제는 차치하고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별하기 위한 가장 여러분 선거의 중요한 결과물인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여러분들 완전히 조작되어 있는 것을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밝혀졌고 그 내용을 여러분 여기에 그냥 그대로 공개한 거 아닙니까 노동놈들 1권 2권 3권 4권이 여러분들 뭐 다른 게 아니고 선관위가 발표한 역대 공직선거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그 사이에 정확하게 득표수가 이동한 그런 규칙 이동시키기 위한 그런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여러분들 더 강력한 그런 점검을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2022년 또 3구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에 소쿠리 여러분들 문제 소쿠리 여러분들 투표 문제를 황의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을 때 일부 직원들이 쟤 누구냐 날려버리라 쟤 누구냐 날려버리라 쟤 누구냐 날려버리라 그 정도로 여러분들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자녀 채용으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여러분들 임기를 못 마치고 모두 다 이렇게 물러나게 됐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모든 공직선거를 맞춤형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오래오래 해먹을 것으로 믿어 의심 쳐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딸아이 한 명 딸아이 또 다른 한 명 그렇게 그냥 경력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6개월 만에 성진 8급에 7급으로 올리는 거 그런 거 별 문제없다 누가 감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모든 권력자를 결정해 주는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띄고 있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과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인사들의 자녀분들을 특혜 차용하는 것에 반대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지적하겠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밝혀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 날려버려 이게 여러분 실상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이 도표 하나에는 참 많은 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표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정신 차리라고 당신들 정신 못 차리면 이시조선의 여러분들 살았던 우리 조상들처럼 그냥 노예로 사는 거야. 누구 노예? 선관위 노예. 선관위가 결정해 주는 대통령. 선관위가 결정해 주는 국회의원. 선관위가 결정해 주는 도지사. 선관위 이름 결정해 주는 광력시장. 선관위 이름 결정해 시장군수구청장. 심지어 기초위원, 강력의원, 교육관까지 우리가 다 만들어 줬습니까? 너희들은 그냥 선거날 와가지고 그냥 선거 열심히 해. 결과는 우리가 다 만드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냥 한 지역입니다. 경상남도에 자리 잡고 있는 창령군입니다. 창령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앞에는 시장이 되어 있네요. 창령여러분들 시장선거. 그리고 경상남도지사를 뽑는 창령군 사례입니다.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는 그런 보궐선거. 창령군수여러분, 창령시장이네요. 창령시장선거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 남짓일 때 실시됐던 2022년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창령시장선거는 조작값을 5% 집어넣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에게서 546표를 이동시켰습니다. 아마 국힘당 후보가 없었던 모양이죠. 한정우 무소속 후보한테서 273표를 뽑아가지고 더불당 후보에게 넘긴 모양입니다. 거의 273표를 빼앗은 만큼 273표를 더해줬으니까 총 득표수 증가 조작규모는 546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선관위가 발표한 창령시장선거 후보별 득표수 공식적으로 발표된 변경이 불가능한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찾아냈지 않습니까 5%라는 것은 100장당 5장을 훔치는 겁니다. 그러면 100장당 5장을 훔치는 것은 5%라는 것은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본 겁니다. 부산시장선거도 5%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당대표가 이끌던 그 선거에서는 조금 더 조작값이 높습니다. 10% 자유한국당 후보가 얻은 4등 투표 득표수 100장당 10장을 빼앗아가지고 그만큼을 더불당 후보와 함께 밀어줍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한정우 후보가 731표를 빼앗겼고 빼앗긴 731표만큼을 더불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줍니다. 그래서 모두 1462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 부분이 왜 이런 중요한 거 아니까 사실 경상남도의 시장선거는 어지간하면 더불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는 선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필요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선거구마다 조작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모든 수치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창녕시장선거의 한 20%를 빼앗아야겠다. 그럼 조작값 20%를 입력해가지고 득표수를 이동하는 겁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창녕시장선거에서는 조작이 없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문정권 떨어서 창녕군수시장선거에서 조작이 승행해졌다. 경상남부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치러진 경상남도도지사선거에서는 창녕시 선거구에서는 5% 눈치를 많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여러분들 기획해가지고 실시가 됐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화끈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건 15%. 2014년에 경상남도도지사는 댓글 여러분들 조작을 했던 김경수씨하고 홍준표 여러분들씨가 맞붙었을 겁니다. 그때도 조작을 했네요. 10%. 그렇기 때문에 제야전문가는 지금까지 2017년부터 여러분들 모든 선거를 분석했고 2014년에 이렇게 지방선거에서 득표수 이동이 발견되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을 좀 두고 이 선거는 좀 더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거를 다 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거두절미하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자들의 의도와 계획과 목표에 따라가지고 얼마든지 후보가 받는 득표수를 제조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공동체 차원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랜 평화와 번영에 젖었고 뭐 그런 거 다 내 배에 밥 들어온 거 빼고는 별로 중요한 일이 어디 있나 이렇게 때문에 별로 신경은 안 쓰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비용 청구서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오늘 이와 같은 공직선거 문제를 철저하게 배 속까지 파헤친 것이 도둑놈들 1권 2권 3권 4권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고 또 다음 주인 5월 30일 날 선을 보이는 도둑놈들 5권 2023년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도 여러분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